어? 잠깐만 여기 물결형님 시청자인데? 아닌 거 모르고 있다가 있었네? 여기 시청자인데? 미션 하시던 분? 제가 대어볼 때 지금 술 먹고 게임하고 저희는 몰라서 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미션 하셨던 분 yep 땡 어딜 KLG 지금 처음부터 이리자면 창 창 창 3. 2. 4. 7. 10. 10. 10. 10. 11. 11. 11. 12. 11. 13.11. 12.12.13 앞에서는 착한 척하는 그런 가면에 쓴 얼굴을 발결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배포, 암포할까? 21포 본진방어 해 주네 아니 아니 형님은 본진방어 하네 저희는 알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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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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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니 사람 리얼 이중인격이었는데 나 이거 모르고 그러는거지 와우 나 이거 알면 그랬겠냐 아니 물결에 청룡영웅 정확하게 한달전에 나랑 같이 미션 두번 하셨던 힘인데 들어오자마자 욕하길래